그리고 저기 대형기획사에서 연습생은 오래 했어요, 티모태우고. 네. 연습생만 9년 했어요? 8년, 9년 된 것 같아요. 화석이죠, 화석. 저예요, 저. 아 그래요, 어린 시절에도 초딩 얼짱으로 진실 게임도 나왔어요. 아 예, 맞아요. 어렸을 때 기회가 좋아서 아역 이런 것도 많이 하다가 기회가 잘랐어요. 우와, 대박! 대박이다! 대박! 저 이렇게... 저 옛날에 유행하던 머리인데, 정말. 자료 한 번 해주시는 방법 처음 봤어요. 우와, 대박이다. 어떻게 말해요? 잘생겼어, 진짜. 어린 시절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. 머리 뭐예요? 저 지금도 잘생겼는데, 어릴 때 얼굴이 그대로 있구나. 우와, 머리 귀엽다고. 묶었다. 아, 그래요. 왜 이렇게 좋아해요? ㅋㅋㅋㅋ 아 아오